아 너 너 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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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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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을 때 머리 아프다 머리 감을 때 머리 머리 샤워할 때 머리 어 뭐랄지 하나도 모르겠네 샤워할 때 샤워할 때 샤워할 때 샴푸 샴푸 먼저 아 너 호랑이 아니야 호랑이 아니야? 그러면 뭐야? 오 설명 잘하네 호랑이 아니고 사자 표범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아 너무 빨라서 형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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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